오킹은 지난 24일 스캔코인 논란 3개월 만에 팬카페를 통해 폭기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며 2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킹입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른 폭기와 논란이 아직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론은 싸늘했는데요. 그러면서 오킹이 폭기를 기다린 듯한 위너즈 전 대표인 최승정은 이날부터 유튜버 오킹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설전을 이어갔는데요. 먼저 스트리머 오킹이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를 보면 오킹은 위너즈코인 일명 스캔코인 의혹에 휩싸였었는데요. 스캔코인은 암호화폐를 만들겠다고 말해 투자를 받은 뒤 사라지는 일종의 사기 행위인데요. 그런데 해당 업체의 오킹이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오킹은 논란 이후 약 4번의 해명과 사과방송을 하였지만 거짓말로 해명을 한 것이 들통이 났고 이후 3개월간의 자숙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25일 유튜브에 공개된 약 30분 길이의 영상 속 오킹은 시청자들에게 거짓말을 해 죄송하다면서도 위너즈 최승정 전 대표와의 진실 공방 상황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오킹의 해명과 폭기 방송 이후 위너즈 전 대표는 즉각 오킹에 대해 추가 폭로를 이어갔는데요. 27일 최승정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킹이 위너즈를 계속 까는 이유 본인이 피해자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글을 적었는데요. 이어 위너즈는 이미 스캠처럼 되어버렸다. 오킹이 위너즈를 스캠으로 만들어버렸다. 참다 참다 못 참겠어 터뜨리려고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최승정은 제가 올린 글 중 하나라도 거짓이 있다면 모두 처벌받을 것이며 진실만을 말씀드릴 것을 맹세한다. 이 상황에 없는 말로 코스먹을 이유는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오킹은 폭기에서 단순히 돈을 벌려고 위너즈를 공격하는 게 아니다. 현재 넷플릭스에서 진행하는 더 인플루언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녹화를 모두 끝낸 상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그래서 위약금 때문에 저런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몇십 명의 인플루언서가 우승자를 가리는 프로그램인데 오킹이 우승자를 저희에게 말해줬다라고 했습니다. 최승정은 1월 13일에 유덕준과 오킹이 우리 집에 놀러와 해준 말들은 절대 누설되면 안 된다. 누설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며 본인이 우승자라고 말하였는데요. 상금도 2, 3억 받았다고 말해줬다라고 폭로한 것입니다. 이후 오킹은 최승정의 폭로를 의식하면서도 방송 의지는 계속 있었던 걸로 보였는데요. 위너즈 전 대표 최승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킹의 여자관계에 대한 폭로도 이어갔습니다. 폭로 내용 속에는 캡쳐된 이미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오킹은 27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 치즈직을 통해 코인 논란 이후 최초 해명 방송에서 거짓으로 해명하여 이후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들어준다며 안 들어주시는 게 당연한데도 제가 진짜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고 말하며 너무 죄송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감정의 호소에서도 안 되는 것도 알고 제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 알고 있다며 떠나는 게 당연한데도 안 믿어서 그게 당연한데도 그걸 인정 못하고 내가 거짓말한 이유가 있다며 카페에다가도 계속 댓글을 달고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그분들한테는 다 변명처럼 느껴질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알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이상은 도저히 안 한 걸 안 했다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도 알고 한 걸 죄송했다고 얘기해도 죄송하다고 얘기해도 소용없을 걸 알고 있다며 이젠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는데요. 저 때문에 죄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처럼 똑같은 짐을 짊어져야 할 제 동생에게도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부디 저로 인해 제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그만 아파하셨으면 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시청자분들이 저를 지금까지도 남들 다 욕해도 끝까지 믿어주셨는데 도저히 이젠 볼 면목이 없다며 너무 죄송하고 제가 진짜 이제 견딜 수가 제가 이렇게 저 스스로 만든 거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디 수사 잘 마치시고 맞춘다고 하더라도 제가 거짓말이 거짓말쟁이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하였는데요. 이어 승정아 내가 정말 스캔코인이 아니라면 그게 정말 누명이라면 내가 잘 벗길 바란다 라고도 말하였습니다. 이후 오킹의 동생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경찰과 함께 라이브 방송에 함께 비치게 됩니다. 당시 영상 한번 보시죠. 누구세요? 누구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살려주세요! 오빠! 내가 어떻게 꺼졌는지! 꺼주세요! 죄송합니다! 방송 좀 꺼주세요! 어떻게 꺼질지 몰라요! 콘센트 꺼주세요! 방송 이후 위너즈 전 대표 최승정은 본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킹아 눈물 흘리고 죽고 싶다는 방송 잘 봤다며 이제 와서 죽고 싶으냐? 나는 너 거짓들 때문에 세 달 동안 길거리에서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내 가족 사진들 돌아다니면서 욕먹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수십번을 죽는 생각을 했다고 말하였는데요. 이어 내가 죽어야 모든 억울함이 풀리고 끝나진 않을까 하고 근데 죽더라도 서로 진실은 밝히고 같이 손잡고 죽자고 하였는데요. 또 승정하 스캔 코인 해명해 달라고? 해명할 기회를 주고 말하라고 하며 부작정 방송에서 내 말은 듣지도 않고 깐 건 너라고 하며 가족들 마음 찢어지게 하지 말고 남자답게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자고 하였는데요. 오킹은 복귀 후 악화된 여론이 잠잠해지지 않고 위너즈 대표의 계속된 폭로로 인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날 오킹의 카페 매니저는 팬카페에 공지를 하나 올리는데요. 오킹님이 시청자 여러분께 계속 못난 짓만 한다며 미운 사람이지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상황 공유를 한다고 하였는데요. 방송 이후 오킹은 과흡이 너무 심해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는 중이라며 당분간 본가에 내려가 계시도록 조치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방송인 오킹보다 인간 오병민 케어하는데 주력하고 필요한 조치하겠다며 팬카페도 필요하다면 닫거나 선 넘는 게시글은 삭제하거나 계정활동 정지 및 강제 퇴장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오킹과 부모님, 동생에 대한 비난을 자제 부탁한다고 하였는데요. 아직 논란의 스캔코인 논란인 위너즈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정 문제가 최종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이른 폭귀의 여론 반응이 무서울 정도로 냉담하였는데요. 이렇게 무리하게 복귀한 대회는 넷플릭스 더 인플루언서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킹이 스캔코인 논란에 따른 넷플릭스 더 인플루언서가 방영이 될지 의문인 상황이고 또한 최승정이 오킹에게 들었다던 더 인플루언서에 대한 우승자 스포일러가 유출되며 상황은 더 악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넷플릭스 더 인플루언서의 제작비는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수백억에 이른다는 관측이 있고 이에 오킹으로 인해 피해를 본 상황에서 위약금과 관련해 수십억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킹이 무리하게 폭귀한 이유가 위약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폭귀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온 상황에서 오킹이 앞으로 다시 방송을 계속 이어갈지 의문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른 폭귀로 네티즌들에게 욕먹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오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